강진아 다 왔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? 그러게요 내가 주워 인지도 있지 않을까? ㅋㅋㅋㅋㅋㅋ 형 이쯤 아니에요? 준타스? 몰라 이쯤 같은데? 일단 전화 한번 해볼게 예 어 주현이 어디야? 저 건물이네 응 알았어 갈게 준타스 오늘 대표님이랑 우리 감독 주현이랑 미팅 좀 하러 왔습니다 비즈니스 차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겸허하게 왔습니다 아니 그럼 겸허하게 왔습니다 아니 굉장히 겸허하게 왔습니다 너무 이쁜해 보이시는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준타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선 앉으세요 네 제 영상 아니에요 보고 있었습니다 아 보고 있었어요?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3월 날씨 좀 풀리고 나면 네 좀 파이를 좀 키워볼까 해서 이제 저희가 후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채널들이 있으니까 네 저희 채널 쪽에다가 이제 이제 말왕 이랑 이제 주헌이랑 같이 둘이서 이제 하는 거를 저희 거랑 같이 버밀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지금 갖고 있는 건 유튜브는 아니고 네 14만 정도 페이스북 아 페이스북으로 뭐 컨텐츠는 말왕은 이제 유튜브에 계속 그쵸 저는 유튜브 거 그러니까 말왕이 올리는 거를 저희한테 주어도 되고 네 저희 자체로도 아 저희 자체로도 이제 찍는 게 있으니까 네 가서 운동하는 거 저희 자체 컨텐츠도 좀 만들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광고도 좀 싫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왕을 좀 더 말왕은 좀 더 알려주고 아 네 주헌이도 좀 더 알려주고 하이나이트도 조금 더 알려주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도 이제 제품 홍보를 중간중간 넣어서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지금 컨텐츠들이 나아가는 게 팀끼리 움직이면서 전술 그거에 대한 거를 가르쳐준 동영상이 많고 근데 이제 개인 피지컬적인 거를 다루는 동영상 거의 없어요 아 네 그쵸 우리 하이나이트의 독보적인 그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 하기 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겠죠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도 축구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팀플레이고 팀 전술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개개인의 능력이라고 보거든 일반인들도 이제 아 축구 피지컬 코치하면 마루왕 유명하지 약간 그렇긴 한데 감사합니다 형 어떠셨어요? 미팅? 아 잘 얘기 잘했지 이제 카메라 끄고도 생각이 많아지고 바빠질 거라서 좋은 거지 나를 이제 이렇게 알아봐주고 어떻게 보면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주세요 아 이게 중타스 이게 지금 단체복 제작전이죠? 네 아 여러분들 종이축구의 중타스 작업님들 간절하잖아요 좋아요 아 아니 누굽니까? 저희 코치님이 아 진짜요? 추석 선수에요 지금 아 나중에 또 모델 또 괜찮으시면 호영이 네 하하하하하하 색깔내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서 뭐 뭐 먹건데 일단 쌀국수 먹을래? 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 쎄 셀프구나 아 이거 셀프다 자 뭐 먹을래? 볶음밥 어떤 볶음밥 파인애플 파인애플 응하는 소고기 쌀국수 곱박이 10,900원 제가 씁니다 생색 항상 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 스위브 어디갔어? 집이 빨았어요 그럼 스위브 그거라도 해줘 스위브 제가 샀습니다 제가 샀고 제가 산 음식 잘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형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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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클 인터벌 6주기 하겠습니다 30초 달리고 1분 30초 휴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말중의 왕이라네 자 하인이 150개 자 시작 자 충분해 앞으로 오지 말고 40 50 60 90 80 90 70 100 10 110 120 발을 올려 30 고개 낮춰 고개 낮춰 턱 당겨 40 40 오케이 저쪽 앞에 보고 팔 스윙 세게 세게 그렇지 몸 흔들면서 그렇지 몸 몸 흔들면서 몸 흔들면서 몸 흔들면서 10 숨 가듭고 7 6 5 4 3 2 자 레츠고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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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7 7 7 7 7 9 10 10 10 10 10 10 10 10 30 140 어깨에 가다듬고 어깨에 힘 빼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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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그렇지! 어깨 힘 빼고, 어깨 힘 빼고 힘들어, 굉장히 힘들어 운동이야 집중해야 돼 아, 좀 더, 자연스럽게 오케이 손 가다듬어 자, 150개 시작! 마지막! 다리 더 올려 폭발이 어디갔어? 쭉 올려 나중에 지치더라도 지금 올려야 돼 30 40, 8, 또 발 멈췄다 50 60 팔 뒤로 안가, 70 팔 뒤로, 팔 더 뒤로, 뒤로 스윙 80, 좋아, 팔 뒤로 스윙, 팔 많이 좋아졌어 팔 많이 좋아졌어 90 팔 더 뒤로 100 110 팔이 많이 좋아야 무릎이 많이 올라가는 거야 11 120, 컴온 130 130 140 150, 자, 오케이 팔 스윙 후, 호흡 정리하면서 그렇지 팔 앞으로, 봐봐 형 봐봐, 이렇게 형 봐봐, 형 봐봐, 형 봐봐, 형 봐봐, 형 봐봐, 형 봐봐, 형 보면서 해, 형 보면서 해, 형 보면서 해 아니, 이렇게 아프고, 이쪽으로 그렇지 세게 접어봐, 이제 그래, 좋다 자, 오케이, 마지막, 스위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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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다 수고하 A 소잉을 할 때 피가 지금 손바닥이 간다는 마인드로 완전 계속 풀어줘야 돼 네가 또 이제 팔을 세게 흔들리면 너의 고지적인 문제가 얼굴 흔들려 예예 왜 그러냐면 이 반동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네가 네 몸 상침, 페인팅 침 근데 난리갈대, 네가 이렇게 뛰어 이렇게 뛰는 사람 있지? 이렇게 뛰는 사람 있잖아, 그렇지? 눈은 없어 그렇게 뛰어 알겠어? 예 그러니까 이 습관 고쳐야 되고 오늘은 그냥 팔 스윙하는 훈련법을 알려준 건데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님 잘 들어야 된다 알게요, 여러분들 스윙